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악부의 김승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세계화와 미디어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고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세계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물론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와 매스미디어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또 매스미디어는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세계화의 개념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근대화라는 그런 개념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대화라는 것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렇게 올마가고 있는 중이다. 올마가고 변화되는 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도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도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근대화 속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발달을 생각하면 근대화된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대중교육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고 또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화와 미디어의 관계도 근대화와 미디어의 관계처럼 세계화의 여러 측면 속에서 미디어가 발전하며 또 미디어의 발전이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매스미디어를 논의할 때 반드시 세계화 속에는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나중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적으로 세계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세계가 점차 이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또 하나의 공간, 그리고 하나의 토론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세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도 전 세계 시민들이 소비자다, 구매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금융자본의 현실도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들면서 세계를 하나의 금융권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또 위성방송과 통신을 생각하면 전 세계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현장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건들을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의 마을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샬 맹루아는 세계화를 글로벌 빌리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마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얽혀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정의해보면 공간의 거리감이 상실되고 사람들이 근접성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게 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학자들의 그 세계화에 대한 정의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톰슨이라는 학자는 세계화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행위들이 세계적인 차원으로 조직화되고 정의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옛날에는 특정한 지역의 어떤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알게 되고 하나의 사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미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화되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되고 또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워터스라는 학자도 세계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화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삶에 있어서 지리적 구속력이 퇴조하고 사회과정 및 그것을 의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구속력이 퇴조하고 약화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런 지리적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의 인간 활동이 지리적 한계와 제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근대적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활동이 이런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물리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장소 삶의 장소에서 떠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워터스가 주장하는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첨단적으로 발달하는 교통수단, 수송수단 그 다음은 위성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특정 지역을 벗어나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딘스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사건들이 머나먼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계가 심화되는 것 그것이 세계화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연하자면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정의 중에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네트워크 세계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뿌리처럼 한 지역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서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근접되고 다시 말하면 공동 운명체로 점점 더 심화되어 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학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를 통해서 좀 부연적으로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세계화에 대해서 퍼거슨이란 사람은 세계화는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계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 생각, 사상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웨스미디어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이 현실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더 근접한 사회 속에 살게 있게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사회를 왜 세계화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그게 과연 정말 있는 사회일까 이런 의미로 반문하게 되는 것이 퍼거슨 정의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화 현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또 그것은 좋은 것일까 나쁜 사회일까 이런 점까지를 생각한다면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발달된 매스미디어 그 다음은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수송, 교통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워터스의 분류를 많이 예를 들기 때문에 여기서 워터스의 세계화에 대한 구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워터스는 세계화를 경제의 세계화, 정치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구분하면서 세계화의 이상적 상태와 현실적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워터스가 세계화를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중요한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이상적 상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무역에 있어서 경제의 절대적 자유 무역에 있어서 자유로운 유통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자는 그런 주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중상주의, 자유주의 무역 주장자들처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것이 최근에 전 세계의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서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그 다음은 국가가 자유로운 무역을 간섭하는 것을 최소한 하는 그런 주장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 세계가 무역을 통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정치적 간섭, 무역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또 다른 경제적 의미는 전 세계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인 노동 분화가 적절한 차원으로 또 이상적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경제적 세계화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제적 의미에서 우리가 금융적으로 볼 때 이미 이것은 세계화의 상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금융의 유통에 있어서는 거의 국가의 관세나 장벽은 거의 철폐되고 이제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많이 희미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보다도 훨씬 더 전 세계가 경제적 세계화의 길로 많이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치적 세계화에 있어서 워터스가 생각하는 이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 국가의 주권이 소멸되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경제적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경계선 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이 많이 소멸되고 희미해지는 그런 상태를 정치적 세계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세계화에 있어서 국가 주권은 굉장히 그것이 약화되고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지만 궁극적인 이상적 상태로 가게 되면 국가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소멸된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이런 데 있어서 국가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금융자본이나 정보 유통을 생각할 때 국가가 많이 약화되기는 약화된 상태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개별 국가보다는 정치적 조직체인 국가단위 다시 말하면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단위별 국가연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진행되는 정치적, 세계정치적 상태를 생각하면 여러 개의 블록 연합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체제 혹은 양극체제 이런 것보다는 다극체제로서의 세계적 정치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치 형태로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옛날보다 지구 전체를 거버넌스하는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차 발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은 측면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세계화의 정치적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은 우선 사람의 영역이라고 지금 워터스가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까지 국가는 국민국가 단위로서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체되면서 좀 더 세계주의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 영역에 있어서 이미지와 정보 전달이 전달이 점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지역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이 뿌리받고 있는 지역에 무관하게 전 세계적인 그런 정보를 유통 정보를 자기들이 수용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버슨이라는 학자는 세계화의 시대의 문화적인 측면을 세계화의 시대가 되면 나와 전 인류 그리고 특정한 사회와 전 세계 간의 상대적인 비교 또 새로운 경험이 증대되는 상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개인만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또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 속에 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양한 국가나 다양한 사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문화의 세계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발달된 교통체계도 없었고 발달된 미디어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차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과 다른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것을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사람들도 또 주위의 많은 나라들 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문화의 세계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갖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로버슨의 이야기는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내가 전 인류 또 내가 다른 사람 또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특성과 나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까지 깨닫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차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대사회를 생각해보면 차이 나는 것, 다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와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세계화 시대의 그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차이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서로서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것 또 그리고 매스미디아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 준 것 그 다음은 세계화의 정의와 이론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것 같으면요. 세계화라는 용어는 비교적 근대사회의 말기 그러니까 20세기 또 21세기에 이렇게 쓰이는 용어로서 그것은 매스미디어가 일정한 수준의 발달을 가져왔고 또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송수단도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산과 서울에 이렇게 떨어져서 살 때 또 우리나라의 전 지역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거리감 이런 것들이 점차 축소되고 거리에 떨어진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참 중요하다 또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